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박은정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 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반드시 조기종식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조국혁신당의 보호를 대표님께서 조국대표께서 상당하시고 다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3번을 외치고요. 제가 3년은 하면 너무 길다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4년은 encontrar 감사합니다.